라이스 페퍼를 튀겨볼까? 어? 아까 안 튀겼잖아. 아니 한번 튀겨도 보려고. 좀 식감이. 아 그러면 양아치지. 아니야. 튀기지 마. 한번 튀겨봐. 아니야 아니야 튀기지 마. 내가 먹어보려고 그냥. 튀기지 마. 똑같이 해 아까처럼. 알았어. 튀기지 마. 똑같이 해야 돼. 분명히 얘기했어. 튀기지 마. 어. 튀기면 웬만하면 맛있거든요. 처음 써드리려고. 그러니까. 바로. 야 이 튀기네. 저거 괜찮네요 아이디어가.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그냥. 그렇네 그렇네. 아직 안 걸렸네. 이것도 맛있겠다. 점수 얻으려고 이제. 튀기지 마. 튀기지 마라 했다. 내가 먹은다고 이거. 아 지금 셰프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. 아니야. 뭐 셰프님 왜 보여줘 이거. 아 그러면 언니 셰프님 보여줄 때 라스트 페이프 이거 튀긴 거 올리지 마. 하하하하하하. 아 이거. 저도 경쟁합니다. 그 얘기면. 까지가 다 꺼냈어. 누가 얘기면. 쓸 거 없어요. 이거 쓰면 돼? 아 이거 내 거 그릇 아니야 아까 써 이거. 뭐 그릇 뭐 저 그릇 뭐. 다들 분리할 때 대답을. 하하하하하하. 아 저 내 그릇이잖아. 아니요. 이 집 안에 니 그릇 내 그릇이 어딨냐. 하하하하하하. 그릇 많은데. 더 이쁜 자 없이 쓰려고. 더 이쁘게 할 거다. 이거 나 필요한데. 내가 이거 쓸게. 아 싫어. 싫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쓸네가가 민자지 뭐. 장난하지 마라 진짜 열받게 하지 마. 아 싫어. 저거 줘. 아 이거 줘. 이거 내가 아까 쓰던 거잖아 내가. 아 왜 호방을 저렇게 던져. 하하하하. 왜 그래 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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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악! 현실 자매네.